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피토이 게임은 바로 솔라나 기반의 솔칙스입니다 이 솔칙스 게임은 병아리 MMORPG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어떤 게임인지 살펴보기 전에 빠르게 제가 플레이했던 데모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레이는 기존 RPG와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처음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간단한 퀘스트를 깨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레벨 15까지는 퀘스트를 깨며 레벨업을 하고 15부터 PV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데모 버전 마지막에는 솔폭스라는 솔여우를 잡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특징 아시죠? 이런 거 무조건 깨야 하는 거 그래서 전 스킬들을 익히고 같은 팀 병아리들과 함께 여우를 찬양했습니다 Q스킬은 팀원들 버프, W나 E스킬은 이 여우한테 데미지를 입히고요 R스킬은 방어막을 생성합니다 제가 한 대 때리면 20밖에 안 달고 한 대 맞으면 피가 너무 많이 깎여서 손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체험만 해보시고 꼭 잡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완전 노가다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여우를 잡았고요 그럼 이제 홈페이지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게임에서 사용될 코인인 칙스코인은 화이트리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아리 캐릭터는 다양한데 나이키 조던 1탄을 신고 있는 병아리도 보입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 병아리들을 평균 3에서 4솔라나 정도에 팔고 있는데요 현재 1솔라나에 30만원 정도입니다 PVP 대전과 보스레이드가 가능한 RPG 게임으로 현재 약 50명의 팀원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칙스는 불과 몇 주 만에 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파트너사에는 체인링크, 그레이프, 브레이브 등이 보이고요 이 게임들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칙스 토큰을 통한 거래, 그리고 성장시킨 병아리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게임 내에서 받은 보상을 통한 마켓플레이스 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솔코인을 획득하여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팀원들을 살펴보시면 한국인 팀 리더들이 눈에 보입니다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우선 화이트리스트가 끝나는 이번 달 26일 날 칙스 토큰을 풀기 시작하고요 내년 1분기에 게임 알파 버전을 릴리즈한다고 출시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백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아리들도 지들끼리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커먼, 언커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얘네들에 따라 당연히 가격도 다르겠죠? 인게임에서의 플레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민팅 끝에 2021년 10월 15일 날 5천번째 병아리까지 입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있는데 이게 2500번까지는 1차 민팅 그리고 5000번까지는 2차 민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병아리들은 레벨이 1부터 시작하고 얘네들을 키우면서 레벨 15가 될 때까지 먹이와 놀이 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가 되면은 풋내기 병아리가 되어서 성인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PVP 또는 PVE 전투를 통해서 기술과 레벨을 얻습니다 병아리의 숨겨진 특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우리가 원하는 전사병아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벨 30부터는 성인 병아리가 되고 45에 도달하면 교배를 통해 솔라나 에그를 낳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면 이걸 마켓플레이스에서 팔아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0이 되면 장어만 병아리로 진화해서 최종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벨 15가 되면 할 수 있는 배틀인데 지들끼리 침을 뱉으면서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존에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RPG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게임 화면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솔칙스를 어떻게 낳냐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병아리들은 평생 한 마리당 7번만 교배가 가능하고 부모 또는 형제 자매와 번식할 수 없다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좀 게임이 나와봐야 알 것 같네요 이제 이 칩스토큰 아이디오를 하기 위한 즉 화이트리스트 신청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화이트리스트 인포메이션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제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텔레그램 아이디와 솔라나 월렛 주소를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솔라나 월렛 주소는 네이버에 팬텀 월렛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메타마스크와 똑같이 에드트 크롬을 하시면 귀여운 유령 모양의 팬텀 지갑이 형성됩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여기 주소가 바로 솔라나 월렛 주소입니다 이 주소까지 넣으셨으면 너 이제 게임에 얼마 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대충 그냥 많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당신은 로봇입니까? 그 퀴즈가 하나 나오고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니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옆에 플러스 1을 누르면 이 홈페이지에서 솔칙스에서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되고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솔칙스 유튜브를 방문해라 옆에 플러스 1을 누르시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져서 화면 끄고 컨티뉴 누르시면 체크 표시가 떠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친구 3명을 트위터에 태그해라 이건 굳이 안 하셔도 체크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화이트 리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막상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 이런 화이트 리스트를 앞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아이디가 필요하니 미리 만들어두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인하려고 백소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